들어와요 부르셨습니까? 자네 행동 한 번은 눈 감아주지 하지만 더 이상의 경고망동은 용납 못해 아버님이 저를 내치시지 않는다면 저도 아버님께 해가 되는 짓은 할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은 언젠간 자네가 내 목을 졸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아버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한 제가 아버님의 목을 졸은 일은 없을 겁니다 가족이라 주인을 물는 개는 결국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 모르지는 않겠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일 두 번은 용서 못해 허물을 감싸주고 잘못을 덮어주는 게 가족이라면 저는 아버님의 비밀을 덮어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정치에 발을 들인 게 자네한테는 전운이야 나와봐 나와봐 여보세요 바나나무 사장 말씀하신 포론 소적들 구해뒀습니다 어떻게 전해드릴까요? 필요 없게 됐으니 폐기하세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! repesy зат이ную 고맙습니다 새우 하자 장치 Muh 거의 아 으 하자 rel rar partido Emil 먹 solved nell eno vezes 너무